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델 시리우슬리입니다. 오늘 제가 포항 한농대학교 4학년 경영경제학부 1, 3학번 이시우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포항에 있으면서 우연히 포항의 영일대 해상누각 영일대라는 바닷가 해수욕장 발달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우연히 나가게 됐는데요. 9월 9일 토요일 2017년 6시 30분부터 2017년 포항 철강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우연히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아이론 래빗이라는 그런 그 카페 3층 꼭대기에서 그 마라톤 대회의 시작 전과 그 마라톤의 행사 장면 행사 그 전경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마라톤 대회 이름이 여기 보시면 9월 9일 토요일 2017년 6시 30분부터 시작된 2017년 포항 철강 마라톤 대회 영어 포항 철강 마라톤 마라톤 대회 스틸 런 스틸 런 철강 달리기 뭐 철 달리기 이런 뜻이겠죠. 포항 대한민국 경북 포항에서는 그 포스코라는 그 제철소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항시 입장에서 그 스틸 런 포항 마라톤 대회라고 그 마라톤 대회를 장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 지금부터 다음 화면 그 제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델 시리어스입니다. 여기는 지금 포항 그 영일대 해수욕장 근처에 와 있는데요. 네 바로 앞에서 마라톤 대회가 시작하도록 시작합니다. 철강 마라톤이 2017 포항 철강 마라톤 대회 출발 1분전 정말 되게 소화하기 때문에 왜 흔들냐. 지지? 아니 한번. 알고 있겠다. 우선 세강 마라톤이 2017 포항 철강 마라톤의 와우 오우 와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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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쩔 개고서워 와 소름 아니냐? 소름 소름 와 개신기 와 진짜 많다 아 이런걸 이승으로 만들어줘야해 깜짝 놀랐을까봐 다 끝없이 나온다 끝없이 나와 만 명은 커지는 못겠는데? 그러니까요 여러 지역에서 왔나보다 여기서 쿠팡마에서 온게 아니고 대구에서 온 사람도 많더라 네 생생한 현장을 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여러 명의 참가자들이 있구요 경찰차 출발자가 또 있는거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10키로 마라톤일수도 있고 키로수 나눠서 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5키로 마라톤 10키로 마라톤 뭐 풀마라톤 하프마라톤 10키로정도는 일만 해봤다 근데 할만하죠 10키로는 좀 힘들겠지만 저기가 10키로네 두번째가 5키로도 있지만 아 이게 10키로인가 봐 지금 뛰는 사람도 이야 선생님 왜 혼나 왜 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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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